영등포 평생학습관이 2022년 상반기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수강기간은 2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되는 3개월 과정과 7월 6일까지 운영되는 6개월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회와 스페인어 초급 등의 어학, 인문학 강좌와 한지공예, 캘리그라피, 우쿠렐레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통통 한국사, 기토뜬튼 어린이 한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강좌별 자세한 요일과 시간은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강좌